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유통구조 개선 등을 공략했습니다. 출하 조절의 문제, 출하 조절의 합리화 이것들을 극복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표적인 품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용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가격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며 주민 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재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저출생과 청년 유출 해법으로는 민주당 공약과 연계한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공시설 기반 워케이션 환경을 국비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제주 이지를 위한 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 현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주도와 도의회, 찬반단체 등 오자 협의체를 통한 갈등 해소와 확장된 공론조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안정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립재주보은요양원과 국립사회복지사 연수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재원은 국비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